농촌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는 치즈로 설립된 곳입니다. 힐링 건강이라는 뜻의 알토스, 헬라어, 양식이라는 뜻을 합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화해서 식품 가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작두콩차, 돼지감자차, 우엉차 등이 있고 찰보리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